다풍이 클로징! 도와라 오올... 저 있네 어디에요? 소대 앞에 있어요? 이쪽인거 같은데... 컨테이너! 빨컨! 들어갔네 지금... 어디야? 우릴 치는 소린데? 저거 어디야? 아냐 그 소대는 쳤어요 그 밑에 있어요 네 바로 밑에 소리 들리는데 네 있어요 바로 밑에 밑에 있어요 아 근데 저 피가 8이라가지고 나 왔다 나 왔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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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여기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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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간다 안돼 님들 님불 안돼 몸빵했어 몸빵 아 1대 오오 쐈어 쐈어 팀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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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머가리가 일부러 그랬어 내 머가리가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피 까놓은 다음에 잡히면 네 선생님 뭐였죠? 방금 쟤 머가리가 터졌거든요? 내가 뭐였지? 뭐였지? 뭐였지?